안녕하세요 여섯신애다육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안부를 전하고 있지만 매일 보시는건 아니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름의 끝자락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주 화요일이면 벌써 입추네요. 빨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까지 있습니다. 한여름은 마음을 먹고 있어도 죽는 다육이들, 무름병에 걸리는 다육이들, 입장 떨어지는 다육이들 보면서 지치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뻐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힘도 얻고 조금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아모르파티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아모르파티가 여기 안에서 오히려 초여름에는 색이 빠졌는데 살짝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이렇게 좀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게 아모르파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디바. 마디바도 그냥 초록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살짝 다시 좀 물이 드는 것 같아요. 프릴감도 아주 좋죠. 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밖에서 이제 비 맞을 수 있는 데까지 비 맞고 실내로 들어왔던 아이인데요. 입장도 아주 단단하구요. 아직 물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또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디바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음! 퍼플 딜라이트. 제가 이게 외두로 자라고 있는 아이여서 아이고 좀 얼굴을 한 두개 정도라도 좀 늘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꼬집게 했던 아이인데요. 역시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자구 안 나와요. 네. 하지만 이렇게 얼굴 하나 꼬집게 한 데에서 얼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얼굴 보니까 요게 또 기분이 좋네요. 아유! 네. 이게 새로 올라오는 자구들이 보랏빛이 너무 예뻐서 아유!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조금 지겨운 여름, 힘든 여름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리고 꼬집게 할 때 필요 없었던 입장들 요렇게 입꼬지 했던 건데 아유! 야! 요렇게!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입꼬지 아가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를 보면 좀 힘이 날까요? 네. 홍등! 아유! 이제 홍등! 이거는 제가 물 한 숟가락 줘야겠어요. 음! 초여름에 제가 분갈이 해주고 나서 물 한 번도 안 준 아이예요. 물이 또 필요가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입장이 많이 말랑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유! 이런 이제 잎이 많이 말랑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다육이들은요. 물을 절대 지금은 많이 주시면 안 되는 때입니다. 아주 소량의 숟가락으로 그냥 한 숟가락 정도 요렇게 모서리로 모서리로 물을 주시고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물의 양을 늘려가면서 물 주기를 시작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제 여름 시즌에 물을 많이 먹었던 다육이들은 아직도 입장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물을 주지 않았어도 아직 짱짱한 다육이가 있는가 하면 이제 초여름이 시작이 되기 전에 물을 못 먹고 지금 여름 시즌을 나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요렇게 아주 많이 많이 말랑거릴 거예요. 네. 요런 아이들은 지금 정도는 좀 해가 기울어지는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한 숟가락 정도 물을 주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한 4, 5일에 혹은 일주일에 이제 물 한 숟가락씩 요렇게 주시면서 수분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이제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물의 양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입추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난다고 할지라도 한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물을 많이 주시면서 가을이 시작되었다고 물 많이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물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잘 해주시면서 아주 그냥 맛보기로 시작을 하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름을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는 그 물을 잘못 주는 바람에 물에 체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요것도 물이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웨스트 레인보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물을 좀 빨리 끊고 여름을 시작을 해줬던 아이예요. 지금 굉장히 말라있죠. 종이장처럼 말라있습니다. 종이장처럼 말라있는 요런 아이들은 요거 사실 가운데 있는 입장까지 아직 괜찮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런 아이들 물 주고 싶다면 역시 요렇게 가장자리로 뿌리로 직접적으로 물이 닿지 않도록 주시는 게 좋아요. 아직은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있는 다육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가장자리로 그냥 화분 안에 수분감 그냥 그 느낌만 준다 생각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숟가락의 물 정도 주신 다음에 서서히 서서히 물 늘려주시면서 이제 가을을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천물 주기를 짠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천물을 주기 전에 본격적인 천물을 주기 전에 아주 소량의 물로 조금씩 조금씩 수분감을 주시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물 주기를 시작을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네, 살구매임금도 아직은 입장이 좀 짱짱하지만 이제 한두 숟가락의 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때가 딱 지금인 것 같아요. 이제 비 소식도 거의 없고 이제 폭염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아주 소량의 물을 주시는 것은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물 주기 서서히 해주시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아, 용월이에요. 용월. 용월이 요즘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자꾸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음, 네. 사랑스러운 용월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날씨는 사실 진짜 아직은 너무 더운데요. 해가 조금 지고, 네. 조금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좀 견딜만은 하더라고요. 한낮에는 또 폭염이 이어지니까 어,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네. 물 주기도 한낮에는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더우니까, 네. 물도 너무 뜨뜻해지잖아요. 이제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물 주기 해주시면 훨씬 더,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누고 또 물 주기에 대한 정보도 드려봤습니다. 네. 아이고, 빨리 가을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욕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